안녕하세요. 평범한 게이머 무욕초입니다. 오랜만에 육성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이번에 소개할 것은 슈퍼룩 대전 F 및 F 완결편 특전 등 관련 제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간 저는 이 시리즈를 정발 일판 할 것 없이 전부 컬렉팅 했고 이후 관련 사정 및 애니메이션 등도 꾸준히 구입 중입니다. 그리고 어느정도 다 구입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슈퍼룩 대전 F 특전 손목시계가 있었더군요. 특전 손목시계는 과거 반프레스토어 잡지가 진행했던 이벤트의 응무자 중 100명에게 증정됐던 제품이고 관계자용 100명까지 합치면 총 200개가 제작된 특별시계입니다. 단순 컬렉팅 외에는 별 의미 없는 시계지만 이번에 보여서 구입하게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해 보겠습니다. 아울러 슈퍼룩 대전 F는 이 시리즈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연 작품이라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세가세톤용 슈퍼룩 대전 F 및 F 완결편 패키지에는 스크램블 개더 특전 카드가 두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. F는 금색 휘케바인가 차후 사자용이라 불리는 붉은색 그룬거스트 카드가 F 완결편은 사이버스타와 개슈펜스트 마크2 카드가 동봉됐습니다. 또 폴리테이션1 이식판 F는 사이버스타와 잠지득 F 완결편은 그란벨과 가테스 카드가 수록됐으니 참고 바랍니다. 이외로 세톤판 F 예약특전으로 그간 시리즈를 소개하는 특전북이 제공됐는데 이 책에는 랜덤으로 카드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보유중입니다. 책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됐으니 그쪽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톤판 F 예약특전으로 태어빈형 세트도 있습니다. 이 세트에는 마징가제트, 뉴건담, 징게타, 컴배틀러 브이, 단쿠가, 에바초호기 6대로 구성됐고 사실 이 특전은 에바초호기를 빼면 플레이테이션1으로 먼저 출시했던 슈퍼로브 슈팅에 있던 태엽인형의 재활용입니다. 퀄리티는 생각보다 좋으니 관심있으면 한번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. 플레이테이션1 F 예약특전으로는 스페셜 음악 CD가 있습니다. 이 CD는 출격 슈퍼로브 대전이라는 CM송 풀버전과 CM에서 등장했던 카미아 교관 및 로봇트가 나오는 보이스 드라마가 수록됐습니다. 참고로 카미아 교관은 성우 카미아 아키라를 모델로 만들었고 로봇은 OG 시리즈와 달리 성우가 초수기신 단쿠가의 신호부 성우 야오 카즈키입니다. 그 밖에 세가세텀판 F는 체험판이 존재하고 캐릭터 헤브 비디오라는 독특한 제품도 있어 일단 다 구입해뒀습니다. 슈퍼로브 대전 F 특정 손목시계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손목시계는 아직 제 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잡설마하다 끝났네요.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관련 이야기를 하기바라며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